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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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필러고요 저는 이라잉입니다 제 채널의 첫 콜라보 영상인데요 완전 영광입니다 제가 이라잉이랑 친해졌어 저희가 동갑이어가지고 친구로 친구 맞죠? 맞아요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영화모임을 하는데요 거기서 소이 소이의 smr언니를 만났는데 소이언니가 이라잉을 데리고와서 또 지내셨어요 근데 저희 둘이 너무 잘 맞는거에요 맞아요 mbti도 궁합이 좋아요 최고의 궁합이 저는 ENFP고 저는 INTJ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만나서 한시간 동안 별별 더러운 얘기를 더러운 얘기 제가 더러운 얘기를 했고 이랑이 다 늘어졌어요 이랑이는 이랑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DO 너무 궁금해서 이랑이가 들고와줬어요 3DO를 한번 첫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3DO를 처음 받은 해보는 기념으로 귀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귀청소 도구를 와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같이 같이 해요 어떤거부터 해볼까요? 카필러님이 카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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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 죄송합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청소해드릴게요 그렇다면 일단 처음엔 이걸로 간지럽게 해볼게요 아 좋아요 그럼 저는 네 이걸로 간지럽게 해볼게요 저희가 긴장소를 해드릴테니까 누가 더 잘하는지 자꾸 이랑이가 자신이 없다고 졌습니다 저는 간지간지 간지간지 간지간지간지 제가 졌습니다 뭘 저거 혹시 이랑이님 ASMR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재세우고 싶죠 왜요? ASMR가 이렇게 핑크 1세대 나는 나는 유진스 정도 아 난 4세대 이랑이는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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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필러님 채널에 올라가는 이게 맞나 자꾸 이랑이가 이게 맞니에요 아까 아까 사례들려가지고 멍청거든요 우리 채널 구독자들은 단련이 많이 돼있어요 와 이 카메라 진짜 좋다 근데 나는 시각점 팅글을 함께 해야겠어 제가 밸런님 시각점 팅글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네 간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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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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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저는 처음에 간텔러님 뵐을 때 진짜 동생인 줄 알았어요 에이 진짜로 여자친구 간지러 너가 더 농안이다 아니에요 그래요? 안 굿 굿 제국팔 그런 느낌 아귀였다 애기다 이랬는데 동갑이 동갑 말하는거 저렇게 귀엽지 않아요? 아니 너 귀여운 그래 근데 이거는 뭘로 하는거였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릴렉심나는 그런거? 어 이게 약간 이렇게 기총 소리인데 어? 이거 비슷한건가? 물 나오는거? 근데 이 물이 나와 나 혼자 나도 걸같이 바랄까요? 나 왜이렇게 불이 약해? 나 새거라서 역시 4세대 1세대 난 4세대 2세대 아니 거의 없어진거 마지막 마지막 릴수 리카야 기뻐줄게 할머니가 기뻐줄게 할머니가 기뻐줄게 아니 그럼 여기있는 무직포 같은거 너 붙이는거야? 아 원래 아 아 그래서 이런소리가 나는거구나 아 대박 소리 되게 잘난다 진짜? 나는 왜이렇게 텅 빈소리가 나지 대결 대결 이래서 대결 안하고 싶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대결하자고 아니 내가 고인물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4세대인데 정력은 제가 이랑이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했던게 제가 이랑이님의 영상을 첫 영상부터 봤거든요 진짜 귀청소했던거랑 스파하고 베이비 돌 페인트 페인트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뇌신경검사 같은것도 아무도 안할때 했었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난리쳤었어요 소희언니가 부담스럽게 하지말라 그래 근데 그날은 진짜 참은거였어 언니가 진짜 부담스럽게 하면은 애들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참고 팬이었어요 너무 귀여웠는데 양 아펠로님 양말이 부지개색 양말이여가지고 그리고 되게 멀리서부터 해맞게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내가 유명 유튜버들이랑 친해져서 한 장카리 해보려고 저도 이렇게 카펠로님 채널에 나타나서 한국구독자분들 저에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저 한국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많은 분들이 일본인인줄 아셔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일본구독자 놀라봐주셨죠? 그걸 모르겠어요 감사한 감사한 일입니다 약간 일본인 자극하는 그런게 있는거 같아 내가 오타쿠니까 그런게 있는거 같아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뭐죠? 요즘에 제목 제일 재밌게 보고있는거는 휴일의 약통 왜요? 왜요? 하하 하하 학사에 혼잣말 왜 물어보셨는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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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거 나올까봐 최근에 아니 전 어제 제이의 아이를 봤어요 아 그게 최근이야? 최근에 생각보다 재밌던데 아니 그리고 뭔가 생각보다 약간 뷔페에서 좋았어 아 약간 뷔페물 약간 치유물 좋아하나보다 아니아니 치유물이 치명적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약간 뭔가 처음에 평온한 분위기로 가다가 반전을 그렇게 좋아 그럼 제가 그런 애니메이션 추천해주세요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본 것 중에 학교생활로 물어봐 나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 아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알고보면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잘 보세요 좋아해요 완전 완전 사랑스럽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두 중의 하나 키팩이가 뒷천이 알파 알파 구름칼 아 구름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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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와우 아니 리액션이 리액션이 되게 서양이시네요 몸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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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식 알바 별 희한한 게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내세요? 침소리를 많이 내면 돼요 어떻게 내는거죠? 이거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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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새 느낌 은질간질 약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나요? 일단 일단 우리 구독자들은 립오일을 좋아하고 립오이형 립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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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단어 뭐 그냥 뭐 꿀텍꿀텍꿀텍꿀텍 이런거 좋아하는거 같던데 꿀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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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그러니까 같이하니까 편집은 카펠라님이 할거니까 어떻게 편집하실지 그날 편집 진짜 잘하시더라고 재밌게 아 그래? 쇼치도 되게 재밌게 아니 근데 그게 나기만의 극이 있는거 같아 방식이 누워도 하는거 쇼치 올리는거 재밌던데 라인트케어 루틴이라고 나는 근데 약간 재밌고 싶은데 배워가야지 언니 그리고 각자 나타나는게 더 난 너가 하는걸 뭔데? 어떤걸? 그냥 막 그런 내 신경검사하는걸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그런거 다른걸 좋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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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대결이라면서 그렇게 도구인가 봐 그냥 하는거지 판자 근데 이거 소리내기 힘들다 흔들리니까 그치 다 들어도 그렇게 하는거지 약간 근데 이게 지금 가벼워가지고 그런것들 3dio가 좀 소리가 센 편이기도 어 그래서 세리디오로 수단은 잘 안떨지 현명 맞아맞아 소리가 날카로워가지고 흔들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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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오시나요? 잠이 오세요? 잘 자요? 가필라님은 인사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너는? 저는 굿밤 꿀잠 마세요 나도 나만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굿밤 꿀잠 마세요 굿밤 꿀잠 마세요 굿밤 꿀잠 마세요 이 미모에 여성들이 채워주니까 잠이 잘 오겠다 전화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가필라님은 네 백옥적인 몸매 미모에 많은 걸 갖고 계시네요 저를 죽이시네요 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구독자들은 착해요 다 받아줄 거예요 아니 그때 소이 언니 결혼식장에 라이브 스트림을 해가지고 근데 1학년 나오자마자 댓글에 팬들이 댓글 달았잖아 진짜 진짜 이라인 쉬니스 그래서 내가 나온 부분 돌려봤는데 아무도 나오더라고 혹시 나도 혹시 나도 내가 소이 언니랑 소이 언니 라이브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소이 언니 채널 분들 중에 알 아시는 아시는 아하 계신구만 소이 언니가 이라인이랑 꿀꿀선화 님이랑 댔고 와가지고 넷이서 ASML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넷이서 블랙핑크 하자고 저는 일단 모르는 일이구요 ASMR핑크 하자고 가비가 된거 같은데 아니 나 에스바에서 그랬었나 아무행이들 안했어요 아 나는 근데 베이비복스 하고싶네 역시 1세대 메뉴스 누구 할건데 아 가미요 바바라치 바바라치 나 인형 좋아해 나 난 그 노래 좋아해 나 그거 거기 그 옛날에 그 엠넷 같은 브로그랜에서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가끔 보여준 말이야 베이비복스 인형 나올 때까지 아 진짜 어 근데 나 나도 베이비복스 인형 노래방 가면은 베이비복스 인형 우연 바라발라보닝 콜라발라발라보닝 이렇게 해줬어 오늘 내 구독자들이 어려서 모를걸 베이비복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개겁도 좋아해 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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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는구나 그리고 킬로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저희 둘 다 노래 부르는거 좋아해서 다음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후시하고 아무튼 뭐 재밌는거 많이 하기로 했어요 어 맞아요 그리고 놀이공원도 가기로 하고 어 맞아요 서로 하고 싶은거 서로 같이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콜라보 많이 하려구요 제가 같은 ASMR 하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촬영하는걸 별로 안좋아해서 좀 부끄러움 많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아필라님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바네킹 바네킹 띄워주시기로 스리디오가 띄워주시기로 네 아주 좋은 스리디오 인카 스리디오프 되게 풍성하다 나도 있어 저도 감사합니다 풍성하다 롯데월드 가기로 했어요 맞아요 나 근데 이만주에 갈수도 있어 왜 그냥 혼자 가고싶어 이만주 언제 가는데 내일이나 보래 아 진짜 좀만 사먹어 아니 이라이님이 롯데월드 열 연간이오고 연간이오 했어서 자주 가신대요 근데 다리에도 세번은 와 좀 더 그냥 갑자기 네 새벽에 촬영이 안되거나 편집하다가 갑갑하면 나 아침대 지나가가지고 와 되게 멋있죠 프리랜서 내 성공한 프리랜서에서 성공한건 모르겠고 그냥 산 그냥 산 아니 어찌 됐든 그냥 산 근데 진짜 재밌고 제가 놀이기획을 너무 좋아하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렇게 되서 진짜 좋은데 가서 교복이 입고 저도 막 예쁘게 이런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 가면 그게 좀 더 제가 보이긴 해 그래서 같이 교복이 입고 하기로 했는데 저는 맞는 교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에이 에이 내가 사고식이라서 동양교복이 안팠거든 이렇게 오늘은 맛보기로 한번 해봤는데요 네 하고 싶은게 많으니까 또 우리가 많은걸 하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랑 이라잉님 채널에도 제가 등장할 예정이니까 한번 구독해놓고 기다려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밤 쿠쿡쿡쿡쿡쿡쿡 근데 언제 올라올지는 몰라요 맞아요 신난 lip 올라갈지가 아니 이거는 이번주에올릴거요 어? 아니면 나올쥬 그렇게 달려 난 그냥 막 나가니까 편집 올리기전에 덕так 안탈하게 거였어 불안하세요 네 조금 근데 이렇게 dmi를 하고 그럼 나는 찾기 처음인거 같애요 자르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줘 이래 옷 닦고 그리고 얼굴 마음에 안드는 분 있으면 뭐 체크해줄게 그럼 처음부터 그걸로 확실히 이라잉님이랑 저랑 채널 분위기가 많이 달라가지고 약간 정돈된 느낌이 있고 약간 정제된 느낌이잖아 너는 그럼 나에 비하면 근데 저는 완전 우리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나는 이거를 하고싶었던 것 같아서 그 이라잉님 편집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일초일체 지장한 프레임이라도 다 신경써서 편집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 각자 스타일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있으니까 약간 필러님의 그런 모습이 되게 팅글동쳐서 오기전에도 이번에 올라오고 아시죠? 그 거품들 너무 좋아가지고 받고 싶어졌어요 필러님한테 해드릴게요 눈앞이 안보여 눈에 구찌 자르고 있어 눈에 구찌 자르고 눈에 구찌 자르고 눈에 구찌 자르고 눈에 구찌 자르고 저도 이거 있어가지고 네가 났나요? 네 아무래도 집에있는거 다 들고와서 그냥 하다보니 원래 갖다 붙이긴 하라봐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미녀 두명이 지어주니깐 누우셨죠? 왜야말라 안녕 다음에 또 옵니다 누비컨디뉴 또 만나요 안녕